아 작전 잡았나요.. 제발 좀 잡죠 언제 잡아 저 잘 썼네 이제 술래잡기야 아이씨 아 이게 길을 좀 많이 만들어 주지 차다리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어 잡았다 잡았다 아 근데 따로 따로 간다 피가 있으니까 이해했지 쾌적 발견 뭘 이렇게 세요 안죽어요 뭐야 뭐야 이게뭐야 뭐야 뭔 기술이야 하나도 안달아 데미지가 뭐야 이거 버그야 아씨 버그인가보다 아 말도 안 돼 아 하하하하 참 아 하하하하 아 진짜 너무하다 이 버그 아하 진짜 몰랐어 버그인지 아하하하 이 버그 아하하하 야 이거 말도 안 돼 아하 아 진짜 이런게 어딨어 아 이거는 몇 년 동안 버그야 2년간 버그야 이 버그는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 몰랐어요 저 버그인지 아하 씨 눈치 깔 수 있었는데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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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는 몇 년간 버그야 말도 안 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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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결이 안되는데 껐다 키면 돼요 근데 몰랐잖아 전멸당했잖아 벌써 하하하하 예 첫인모드입니다 아하 진짜 하하하하 돌겠네 진짜